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병자호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죠? 청나라는 원래 조선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조선이 하도 에이 오랑케야 호이 저리 가라 호이 라고 무시하고 모멸하는 외교 태도만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청이 병자호란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청나라를 옹호하다 못해 청을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 조선 선비들을 혼내준 정의의 사도인 마냥 축혀세우는 그런 관점마저 매우 널리 퍼져 있어요. 병자호란에서 당시 조선 조정이 무능했다. 이거는 뭐 변명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한 건데 다만 사람들이 하도 청나라 쪽이 한 행태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진실의 반쪽만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반쪽 진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병자호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묘호란이 있었어요. 병자호란 9년 전인 1627년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은 1636년. 정묘호란대 청의 그 전 이름 후금이 쳐들어왔다가 한번 난리를 피우고 조선하고 약정을 맺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기간 9년 동안에 먼 일이 있었으니까 9년 뒤에 또 쳐들어온 거겠죠. 그럼 첫 번째 그 정묘호란대 조선하고 후금 청이 먼 약속을 서로 맺었는가? 조선과 후금은 형제공으로 칭한다. 압록강을 경계로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다. 상호 무역을 개설한다 등등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약정 후 후금 청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 한번 보시죠. 약정을 맺었다는 건 이제 그만 싸우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싸웠든 어쨌든 약속 맺었으면 그만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닐 거면 약속은 왜 맺습니까? 정묘호란 때 쳐들어왔던 후금 장수가 아민이라는 인간이 있었어요. 합의를 다 보고 나서 그럼 이제 돌아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퇴각을 하면서 이 인간이 돌아가면서 조선의 서북지방을 아주 탈탈탈 처참하게 물자 뺏고 사람 마구 해치고 약탈하면서 돌아갑니다. 엄밀하게 보면 이것 자체가 이미 약정 파기죠. 아니 약정 맺었는데 약탈을 또 왜 하냐고. 여기에 대해 이 아민이라는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약정이 맺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건 결코 내가 직접 조선의 왕과 맺은 약속이 아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조선인들을 해치고 물자를 빼앗아도 문제될 것은 없다. 이런 황당무게한 궤논리를 펍니다. 자기가 후금의 소속 지휘관이면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뭔가요? 애초에 후금 사람들에게는 조선과의 약속 이런 것은 단 1도 머릿속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선비들이 왜 청을 오랑캐라고 주제도 모르고 무시했느냐라고만 하는데 지금 보이는 후금 청의 행태를 보세요. 이건 무시 정도가 아니죠. 이건 거의 조선을 나라 취급, 사람 취급도 안 하는 행태입니다. 아민의 그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터무니없죠. 조선과의 약속? 약속이고 나발이고 난 털난다. 난 해치난다. 청은 조선하고 잘 지내고 싶었는데 조선이 하도 명나라 사대만 해서 오랑캐라고 무시해서 어쩔 수 없이 정벌한 거다? 이게 어딜 봐서 잘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게 아니고 청은 조선을 형제국? 웃기는 얘기죠. 형제를 약속 맺은 먹물도 마르기 전에 그렇게 털어먹고 마구 해칩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게 아니고 청에게 조선은 그냥 물자를 쥐어짜기 위한 약탈 대상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게 진실입니다. 소개드린 이게 일개 한두 지휘관만의 태도가 아닌 게 이런 이야기도 있죠. 무슨 병자호란 전에 조선에 온 후금 사신들을 조선이 푸대접을 했다. 심지어는 그 사신들에 대해 조선 백성들이 돌을 던지기까지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푸대접을 해서 멍청하게 병자호란이라는 침략을 자초했냐라고 당시 조선인들을 비난하는 얘기인 거죠. 푸대접을 한 게 실수였다. 그러면 환대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위정자들 말고 조선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조선 백성들이 돌을 왜 던졌을까요? 정말 조선 백성들이 일반 민중들이 명나라에 대한 사대정신으로 투철하게 정신무장이 되어 있어서 돌을 던진 걸까요? 니들 후금아 청아 왜 명나라한테 대드냐 이 나쁜 녀석들아 이러면서 돌을 던졌을까요? 일반 민중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까 정묘호란 끝나고 상호 약속을 맺었죠. 압록과 한 경계로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그런데 그 약속을 또 처참하게 깨부신 게 후금 쪽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넘어와서 조선 민과 급습해서 털고 조선 사람들 해치고 잡아가고 관화 약탈하고 했어요. 개들이. 조선 민중들 입장에선 후금이 시도 때도 없이 넘어와서 가족 해치고 식량 뺏어가고 하니까 그 행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돌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강한 시대의 리더였던 후금사신에게 돌을 던지냐. 국제 정세도 못 읽는 바보들아 라며 당시 조선 백성들을 비난하는 그런 적반하장적인 이야기가 수도 없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동조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 돌을 왜 던졌냐 바보 같다 이러면서. 그러면 민중들이 내 아버지 해치고 내 누나 잡아간 강도들이 온 건데 그럼 거기다 대놓고 어휴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기립박수라도 쳐줘야 합니까. 민중들이 오죽하면 돌을 던졌겠어요. 오죽하면. 왜 그 의심적은 손톱만큼도 이해를 못합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사정을. 후금청은 애초부터 조선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들에게 있어 조선 그리고 조선인은 그냥 사냥감이었던 겁니다. 사냥 대상물.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후금 나라 자체가 병조호란 이전부터 이미 조선에게 막대한 물자를 갖다 바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드러내놓고 정부 대 정부로 오피셜하게 돈을 뜯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얼마나 처참한 양상이었는지 실록 한번 보시죠. 조선왕조실록 1633년자 기록. 병자호란 3년 전이죠. 과연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기록. 비국이 아뢰기를 국가가 오랑케 후금청과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백성을 위한 계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이 후금이 청이 이리 같은 한없는 욕심을 부려 온갖 방법으로 구색하여 두 차례 보낸 물건이 모두 퇴박을 맞았으며 우리에게 폐백을 더 내라고 협박하는데 그 수량이 10배 정도가 아니어서 온 나라 전국의 재력을 다하여도 그 욕심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보내 이를 때 없이 우리 조선을 업신여기고 무례하였으니 참아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오랑케 후금청이 조금이라도 사람의 마음이 있어서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 자세를 낮추었다면 오히려 새롭게 노력함을 인정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같은 성질을 가진 저들에게 의리로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기록 국가가 불행하여 강한 오랑케와 가까운 이웃을 삼았다. 그들은 오로지 속임수와 행패 부리기만을 능사로 삼아 뭐 시도때도 없이 넘어와서 떼강도처럼 사람 해치고 털어먹고 하니까 자연의 도리를 아랑곳하지 않아 사람의 도로 책망할 수 없었다. 정면원에 그들이 우리나라 변방에 기습 하였는데 정면워란이죠. 뜻밖의 발생한 일이어서 잠시 관계를 맺기로 허용하였다. 그런데 지금 노적 후금청이 이리처럼 한없는 욕심을 품고 온갖 방법으로 구색하다. 우리가 보낸 폐물을 되돌려 보내면서 우리에게 폐물을 더 내라고 협박하였다. 심지어는 그를 보내 업신여기고 방자 무례하기 그지 없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 맹약 약속 약정 어겼잖아요 아까. 그걸 어긴 데 대해 힐책하였으나 짐승같은 마음이라 끝내 의리로 회유할 수가 없었다. 불쌍한 우리 백성들은 여러 차례 변란을 겪고 수제 한제 기근까지 겹쳤으니 1년간이라도 휴식한 적이 있었는가. 매우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병자호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후금 후일청이 자기들한테 계속 갖다 바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돈하고 물자하고. 보시다시피 심지어 병자호란 3년 전 1633년에는 기존에 보냈던 것의 무려 10배를 훨씬 초과하는 터무니없는 물자를 갖다 바치라고 상식을 초월하는 대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더는 협박하였는데 그 수량이 10배 정도가 아니어서. 얼마나 그게 심했던지 오죽하면 지금 온 조선 전국의 재력을 다 탈탈 털어도 후금청의 욕심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금 피를 토하듯 신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조선이 물자를 안 갖다 준 게 아니죠. 갖다 줬어요. 병자호란 전에도 물자를 갖다 줬었다고요. 아까 살펴봤듯 애초에 정묘 약정을 먼저 약속 맺자마자 조선 대무시하고 약조 비웃으면서 서북지방 탈탈 털고 사람 해친 게 후금의 장수인데 그런 대무실을 당하고도 조선은 물자를 상당량 갖다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도 지금 추가로 온 조선을 다 털어도 맞춰줄 수 없는 물자를 더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약속 어기고 사람 해치고 털어간 것에 대한 미안함은 눈콤만큼도 없이 되려. 10배 정도가 아니어서 조선 경제를 다 털어도 맞출 수 없는 물자를 내놔라. 아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쥐어 짜겠다고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 철면 피죠. 조선 경제 다 털어서 이불자 주면 그러면 우리 백성들은 조선 백성들은 뭐 먹고 살라고. 다 아사해? 청한테 다 퍼주고 예예 다 드릴게요. 저흰 굶어서 그냥 아사할게요. 하면서 다 아사해? 아유 조선의 바보 같은 4대 맹신자 꼰대들이 청나라랑 잘 지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걸 오랑캐라고 세상 무시하다가 얻어 터졌네 어휴 한심해 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조선 외교가 무능했던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 비판이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 논리 전개 과정이 사정을 너무 모르는 전개 과정인 거죠. 진실의 나머지 반쪽에 대해 철저히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선도 청한테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왜 청만 그렇게 정의의 사도인 양 비호하는 관점이 널리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홍타이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조선도 진의 청한테 무리했다고. 근데 그래도 조선은 아까 그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10배 내놔라 니네 나라 경제 다 털어서 내놔라 다 아사하든지 말든지 하던가 약초 다 맺어놓고 돌아가면서 바로 약초 대무시하고 사람 막 해치고 그런 짓은 안 했죠. 잘못해도 경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청쪽 땅으로 넘어가서 인삼 캐고 사냥하고 이런 건 한 적 있다고 혹은 청한테 지들한테 외교 권리를 범했다. 이런 내용이 청나라 쪽에서 만든 분서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만 뭐 그것도 잘한 건 아닌데 양쪽 다 잘못했다라는 양 비롯만을 무턱대고 내세우기에는 사안의 경중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에서 아주 나쁜 일진이 약한 구부 막 때리고 돈 뺏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약한 구부가 그래가지고 일진 쳐다보면서 인상 좀 썼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야 너 왜 얘한테 인상 써. 모든 다툼은 약한 구부 네가 인상 쓴 잘못이야. 인상 써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얘가 때리니까 인상을 쓴 거죠. 선호관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열대 때리면 약한 구부도 한 대 정도는 어떻게 저항하다 때릴 수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 둘 다 때렸네.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네. 이것도 웃긴 얘기입니다. 조선의 무능함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없지만 그렇다고 청이 그렇게 깨끗하기만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의적으로 보면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게 명백합니까. 얘한테 있는 거죠. 당연히 비판하려면 조선의 무능을 비판해야지 도의적으로 무슨 청한테 결례를 범했다. 도의적으로 청한테 잘못했다. 말도 안 된 얘기죠. 당시 조선 위정자들은 굉장히 무능했습니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설사 이렇다 해도 어떻게 해서든 피해 없이 잘 해결해야 했던 거다. 외교적으로 라는 비판은 당연합니다. 그게 위정자의 의무이죠. 근데 그걸 못했고 외교도 무능했고 외교도 무능했고 개전 이후의 전략 전술의 무능은 처참하게 이를 때가 없었죠. 모든 전략 전술의 기본은 상대가 예측 못하게 하는 건데 조선 플랜이 뭐였어요. 쳐들어오면 강화도로 튄다. 이게 예전 무슨 원나라 쳐들어올 때도 쓰던 전략인데 아니 원나라가 언제적 원나라입니까. 알면 타파 못할 전략이란 건 없어요. 아니까. 딱딱. 조선이 이렇게 나올 거야. 조선이 이렇게 나올 거야. 촥촥 하니까 바로 그냥 남한산성에 갇히게 된 거 아닙니까. 외교적 무능도 한심했고 전략적 무능은 말할 것도 없이 처참했다. 흔히 조선 청 사이의 관계를 사대주의 논쟁의 문제라고만 보시는데 그건 상당히 깊이가 부족한 해석이에요. 껍데기 해석이죠. 아까 보셨다시피 10배 내놔라. 실질적으로 이 둘 사이 긴장관계의 진짜 핵심은 돈입니다. 사실 병자호란은 돈 문제였던 거예요. 두 번의 호란. 정묘 병자호란. 직전 시기에 청한테 뭐가 있었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식량 물자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요. 고대건 근현대건 인플레이션이 대규모 원정을 유발하는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본 거 아닙니까. 10배 왜 내놓으라고 했겠어요. 명가의 외교적 역학 문제 또 당연히 있었죠. 그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이 삼각구도 문제가 애초에 왜 발생을 했느냐. 애초에 여진 청하고 명이 공존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공존이 왜 깨진 겁니까. 그것도 돈 즉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균열이 난 거예요. 사정 얘기하자면 좀 긴데 명이 이쪽하고 무역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둘 관계가 파탄이 나요. 그게 모든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명이 경제봉쇄 같은 것을 왜 하냐면 자기들이 워낙 거대 시장이니까 그 시장의 힘, 마켓의 힘으로 주변 국들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게 명이 주변 나라들을 자기 뜻대로 다루던 방법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강해질 것 같다. 그러면 얘를 경제봉쇄에서 약하게 만들고 다른 쪽이랑 거래 터서 개 키워주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압박해서 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또 개가 커지면 또 개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애한테 돈 벌기 위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이런 패턴으로 자기가 이 동네 전체에서 유일한 강자 절대 원톱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 했던 게 기본 명 전략이었던 거죠. 주변에 엄청난 강자가 생기면 명한테 반드시 밀고 내려오거든요. 명 차지한 땅이 워낙 산물이 풍부한 좋은 마켓이니까 그걸 못하게 세진 세력 경제봉쇄했다가 또 옆에 쪽이 세지면 개 또 봉쇄했다가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하는 쪽도 수도 없는 세월 같은 패턴 반복해서 당하면 그 원리가 보이거든요. 장난치는 게 보이니까 분노로 속이 뒤집히게 되죠. 해서 이때의 여지는 더 이상 그딴 식으로 우리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하면서 반발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조선이 명하고의 관계를 쉽게 못 끊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돈 문제예요. 조선 경제가 당대 최고의 거대 마켓 명나라라는 시장에 의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진짜 실상은 이야기를 안 하고 뭐 우리를 구해준 제조지은이니 사대니 당연히 그런 거 다 명분이죠. 조선 사람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그런 거에 목숨 걸게. 아니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생명을 그런 거에 걸겠어요? 안 걸죠 당연히. 옛날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무슨 그런 거에 목숨을 겁니까?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충절, 지조, 이상, 명분 이런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이야기가 대대손손 수천년 뒤까지 전해지죠.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적으니까 인류 집단에서 정말 순수하게 그런 거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니까 그런 이야기가 대대손손 후대로 전해지는 거죠. 그런 정말 희귀한 극소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다. 그거는 실제 이유는 지조, 이상, 명분 그런 게 아니라 돈, 신리, 경제 즉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거죠.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팡질팡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직장인이 퇴사하고 싶어도 쉽게 퇴사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매달 버는 수백만 원 월급이 갑자기 끊긴다? 못 그만두잖아요. 그것 때문에 청은 이 명예, 무역 봉쇄 조치로 발생한 경제 위기, 즉 돈 부족 문제를 돌파하려고 10배 더 내놓아라 같은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면서 조선을 쥐어 짤려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이 지금 우리도 수제, 한제, 기근까지 겹쳤다. 백성들 너무 힘들다. 아까 실록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줄 수가 없으니까 청은 뭐? 못 내놔? 돈 없어? 알았어. 본때를 보여주지. 분명히 정묘 약정 끝나고 서로 형제국 하기로 했는데 청 쪽에서 먼저 그 약속을 파기하고 조선을 신하 취급해버립니다. 리더였던 홍타이지가 자기 명의가 아니라 자기 아들, 왕자 명의의 사실을 보내요. 이건 상대방에게 대굴욕을 주는 외교 결례거든요. 애당초 약속 무시하고 처음부터 조선사람들 해치고 돈 뺏어가고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이런 굴욕을 더 주는데 이건 넘길 수 있다고 치죠. 굴욕이야. 참으면 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실 수도 있고 근데 굴욕도 굴욕인데 더 결정적인 게 청이 조선아 우리를 공식적으로 황제로 인정해라 이 요구도 해요. 근데 이 요구는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그까짓 거 좀 인정해주지 황제 소리하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걸 인정 못하고 명예의 사대에만 집착해서 문제를 만드냐 이 명분론 꼰대 선비들아 이러시는데 황제 인정해주는 거 자체가 뭐가 어렵겠어요. 조선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 허울 좋은 명분에 집착한 게 아니라 청을 황제로 인정해주는 순간 명이란 시장에서 더 이상 돈 벌 수 있겠습니까? 명이 조선한테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는 이유는 이 구도 즉 명이 구축하려고 했던 이 시스템을 조선이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인데 지금 이 시스템에 반발한 청쪽으로 붙는다? 지금 명이 청한테 경제봉쇄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청에서 대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거고 몇 년 만에 막 물가가 8배가 뛰고 그래요. 근데 조선이 청을 황제로 인정했다 이러는 순간 그 경제 봉쇄를 당연히 조선한테도 하겠죠. 당연히 어? 청한테 붙었다 이거지? 그럼 청하고 똑같은 조치를 조선한테도 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조선 경제도 파탄 5분 전인데 더 심대한 타격을 받으라는 요구를 청이 밀어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난국을 외교적 지혜로 돌파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능력이 부족했다. 무능했다라는 건 사실인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회사에 생계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하물며 한제수제기근 즉 집안 재산이 다 거덜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나마 돈 주는 직장 즉 시장이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근데 웬 건달이 와서 야 너 회사 그만둬 그리고 내 밑으로 들어와 대신 내 밑으로 오면 월급은 못 주고 오히려 네가 나한테 매달 엄청난 돈 받쳐야 해. 알았지? 왜냐면 내가 배고프니까 그럼 나는 뭐? 아니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이직을 하는데 그때부턴 월급을 못 받고 오히려 내가 돈을 바친다고? 그게 말이 돼? 그게 무슨 이직이야 실직이지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냐고? 안 그러면 너 나한테 맞으니까 딴 이유는 없어. 알았지? 나 그 회사 싫으니까 너 바로 퇴사하고 이젠 나한테만 바쳐라.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퇴사 결정을 쉽게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아이 뭐 전 상관없어요. 저는 월급 수백만 원 없어져도 상관없고요. 제가 가진 돈 한 푼도 없어도 한제 수제 기근이어도 건달한테 매달 몇 천만 원씩 빚내가지고 척척 갖다주는 거 상관없어요. 이렇게 쉽게 일말의 갈등 없이 바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을까요? 계십니까 그런 분? 근데 이건 건달한테 맞는 게 무서워서 그냥 차라리 굶어서 아사하는 길을 택하겠다. 이거잖아요. 이게 더 굴욕적인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더 굴욕적인데요. 당대 사람들의 갈팡질팡이 왜 그랬는지 그 이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이 시대에 갖다 놓아도 우리도 갈등했을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해요. 물론 위정자로서 이러한 난국을 돌파 했어야죠. 외교를 잘하든 국방을 잘 갖추든 뭐든 했었어야 했다. 그게 제왕의 도리입니다.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무능했던 건 맞아요. 명백하게 하지만 왜 갈등했는지 무조건 바보였네 크크 하고 퉁치고 넘어갈 게 아니고 그 포인트는 알고 있어야 하죠. 자꾸 사람들이 병자호란의 핀트를 외교로 잡는데 외교보다 진짜 심각한 무능은 국방의 무능이 아니었을까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행패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점이 많은 사람들이 당시 조선 선비들이 청한테 엄청 분노했잖아요. 근데 그 분노한 걸 바보 같다고 하는데 아니 왜 그런 황제니 사대니 명분 가지고 분노하냐 천하 대바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러분은 밑도 끝도 없이 건달이 와서 이런 요구를 하면 분노 안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분노 안 하면 그게 바보죠. 사대 맹신 꼰대여서 명분론에 집착해서 분노한 게 아니라 나라 경제를 파탄낼 생 말도 안 되는 행패적 요구를 하니까 분노를 한 거예요. 즉 경제 때문에 분노한 거라고요. 근데 내가 힘이 있으면 이런 요구를 하면 아니 뭔 말같이도 하는 소리하고 있어. 싫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힘이 없으니까 갈등이 되었던 거죠. 진짜 우리가 비판해야 할 포인트는 사실은 외교도 외교지만 외교도 무능했어요. 물론 무능한 외교였습니다. 그것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실상은 국방의 무능 쪽이 오히려 더 핵심 문제였다. 자기네를 황제로 인정하라는 게 조선에게 마치 이러한 요구였다는 거를 홍타이지가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다 알았죠 당연히 조선 입장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요구라는 걸 다 알았죠 당연히 알면서도 던지는 거예요. 왜? 쳐들어가려고 명분을 쌓은 겁니다. 그 정도 계산도 못했겠습니까? 경제는 아니어서 조선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 조선이 우리도 힘들어 못 줘 하니까 건달이 선량한 사람 돈 뺏을 때 안 주고 저항하면 건달이 할 수 있는 건 주먹 휘두르는 것 밖엔 없잖아요. 그래서 휘두르려고 하는데 조선이 돈 못 줘서 쳐들어가겠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표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너무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도 일국의 리더인데 그래서 작업에 들어갔던 거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사실은 돈 뺏으려고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건 조선도 마찬가지죠. 돈 때문에 니네 말고 저쪽한테서 계속 돈 버려야 하니까 니네 황제소리 못 해주겠다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역시도 폼이 안 나니 제조 지은이니 뭐니 하는 거죠. 나중에 청이 여기저기 다 먹고 나니까 잠깐 북벌로니니 뭐니 조금 나오다가도 또 식이 지나니 쑥 들어가고 청하고 관계 텄죠. 왜? 이젠 청이 여기 시장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마켓 주인이 되었으니까 이젠 청하고 잘 지내야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뒤에 있던 건 사대주이니 명분론이니 그런 게 아니라 돈 즉 경제였다. 근데 원래 동서양 각국 대부분 역사에 쳐들어가고 오고 하는 건 사실은 거의 돈 경제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그게 아닌 것처럼 오만 핑계 구시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근데 사실 이건 뭐 그렇게 숨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보면 보이는 거잖아요. 이건 바로 다음 시간에는 원래 진행하던 후삼국시대 시리즈 궁예의 태봉 건국 과정 흥미진진한 이야기들 많거든요. 또 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